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현재 시장의 중심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중심적인 업종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동화성을 제외하고는 크게 사실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화성도 꾸준히 계속 저점 높이면서 경사를 급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루 이렇게 대장 역할을 했었던 이스페타시스는 상한가 이후로 이틀 연속 음봉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어제 투자주의가 들어갔었고 오늘 투자주의가 풀렸는데 아침에 좀 단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되려 좀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치만 뭐 그치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다시 한번 5만원을 탈환하기 위한 5만원을 탈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5만원만 그러니까 5만원 밑에서 어느정도 열심히 물량 소화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N자형 파동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어차피 지금 강한 또 이렇게 테마가 붙고 대장 역할을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원래 대장주가 이렇게 있어요. 대장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장이나 혹은 그 외 후발주자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얘가 갑자기 힘을 써서 대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힘을 너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에요? 주의 딱지도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야 너 좀 쉬어가라. 너 너무 무리하는거 아니니 지금? 와 같은 훈장 하나 달아주죠. 그러면은 투심이 뭐에요? 여러분들도 그 주식 매수 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의 종목 그 매수 딱 하면은 뭐라고 팝업창이 뜨죠? 이거 투자주의고 투자경고인데 너 이거 진짜 살거야? 요거 뜨죠? 그럼 뭐에요? 한번 멈칫하죠. 어? 투자주의? 투자를 하는데 왜 주의하라고 하는거지 나에게? 하면서 사람들은 매수를 잘 안합니다. 그리고 아 그러면 이 업종이 좋아보이는데 얘는 투자주의니까 투자주의 아닌 놈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다른 종목이 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시속게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스페셜티 케미컬은 투자주의 딱지 붙고 한번 해소가 됐는데 아직 5만원을 추가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장이었던 누가? 한농화성인. 확연히 다르죠? 오늘의 흐름이. 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요렇게 아침에 비슷하게 이수랑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오후짱 이렇게 톡 튀었어요. 보통 요런거는 뉴스 있으면 튀겠죠. 갑자기 사람들이 어? 뭔 얘기가 있나? 어? 뭔 얘기가 있나? 하면서 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이슈였습니다. 2시 17분에 나왔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소재 양산 샘플 공급 중 샘플을 공급하고 있으면 어? 이거 괜찮은데? 샘플 써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좀 계약합시다. 이거 우리 할게. 와 같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게 근데 언제 나온다? 내년 중. 내년 중. 사람들이 뭐에요? 어? 샘플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딱 한 다음에 또 뭐에요? 사람들이 보고 아 이거 내년에 한다는데? 아 이거 내년이야? 아 그래 버리면 뭐에요?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거죠. 그러면서 아 이게 뭐 당장 지금 뭐 엄청나게 치고 간다? 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낀다? 아 내년이면 좀 멀다. 하면서 바로바로 매도하거나 아니면 미리 뭐에요? 미리 이렇게 다 매수 이렇게 해놨다가 저런 이슈 나오니까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매도하는 물량도 사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테마의 연속성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테마의 연속성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고점을 이어오는 추세는 돌려놨고 이제는 2만원을 향해서 가는 그림입니다. 2만원을 싹 넘어준다. 2만원을 한번 강하게 쳐본다. 라고 했을 때 또 한 번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가격 위주로 우리는 좀 중심을 가지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금 뭐 테마가 돌고 돌고요. 그리고 뭐 그놈의 테마가 거기서 거기고요. 그리고 뭐 약간 좀 꺾이는 테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어떤 업종이 강세다라는 건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뭐예요? 약간의 거시적인 흐름. 오늘 뭐 잭슨홀미틸 미팅에도 예정이 되어 있죠. 요런 것들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확 바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은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이틀 조정에 너무 이렇게 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루도 좀 쉬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종목이 내가 보고 있는 업종이 쉬면 도대체 어떤 업종이 올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깔끔하게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장중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오랜만에 정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짱 되면서 저희가 싹 말씀드린 게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하락봉 이거 두 개짜리가 이거 20%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음전했습니다. 저런 거 아침에 강했네. 좀 사볼까? 고런 거 하지 말라고. 고런 것만 안해도 고런 것만 안해도 뭐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지켜나갈 수 있으니까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아 맞아 맞아.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지. 아 요런 게 좀 괜찮구나. 같은 투자 아이디 얻어 가실 수 있고 추가로 저희 주도주 체험 신청까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레이크 모티렐드 영상 살짝만 내려보시면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더보기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텔레그램 입장 싹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